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량입니다. 오늘은 백호대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91년생인데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백호대사를 작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운의 흐름 자체는 어떤지 배우자 운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저에게 좀 동영상에 올려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백호대사를 무엇이냐? 사주 팔자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주 어디서 상담받아보신 사람들 중에는 백호대사들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럿인 살이 있는데 특히 이 살이 좀 쎕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을 좀 강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백호대사는 흰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중에서 가장 용맹하다는 것이 백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릎 뜯고 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거나 할 때는 피를 본다. 그래서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혈맹 지사라 해서 어떤 피를 보게 된다. 수술을 할 때 사망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이럴 때 백호대사를 이야기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주 팔자에서 백호대사를 백호대사를 있다고 해서 다 그러냐? 천만의 말이다. 오늘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세상 진지 수득합니다. 아무 일 없이 천수를 고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백호대사는 무엇이냐?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사주 60갑자가 있습니다. 60개 중에서 사주에서 7개가 1주가 아니면 사주에서 7개에 해당이 돼. 60개 중에서 7개가 해당이 돼. 그 백호대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값진이 있다. 값진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갖고 있으면 이걸 백호대사에 가합니다. 을미를 갖고 있다. 을미 경술을 갖고 있다. 정축을 갖고 있다. 무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임술 개축입니다. 임술 개축 자 60갑자 중에서 이 7개가 그러니까 60개에서 이 7개가 백호대사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 팔자에서 이 글자가 있으면 아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백호대사도 을하고 정하고 축 이 3개의 것도 다릅니다. 얘네들과 얘네들은 달라요. 얘는 뭐냐? 을미 경술 경축으로 예를 들면 을미 일주다. 이렇게 있는가고 병술 병술 일주다.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을미 병술 경축이 있을 때는 얘 이 일관 자체가 이 안에서 임묘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백호대사에 이 3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사자가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것은 다른 육친들의 아픔을 겪는 것이 더 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육체의 아픔과 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든지 어머니가 안 좋든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관 자체가 저 바다 병인데 예를 들면 일관 병인데 여기가 갑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을 때 병이 이게 평인 어머니예요. 이럴때 타주에 있는 백호대사는 어머니가 백호대사 위에 앉아있든 이런 경우는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백호대사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당사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냐 이게 문제가 있느냐 다 그러냐 아니에요. 얘들과 옆에 글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얘가 겪냐 안 겪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인자를 갖고 있으면 아내의 문제죠.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을미 병술 예를 들면 정축 이렇게 있으면 아내의 문제에선 아픔이 있지 아내가 아프든지 뭔가 예를 들면 결함이 있다 이것만큼은 참고해볼 편은 있다. 그런데 얘네들에 의해서 좌조지되고 사주에서 이 백호대사에 있는데 옆에 글자에 의해서 백호대사에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라. 자 그러면 이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것이 나뿐이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얘네들 전부 다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과 재물과 관련이 있기때문 이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물질에 대한 경유자체를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있다. 백호대사를 잘 갖고 얘네들이 운대가 잘 형성이 되게 된다면 큰 재물을 취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돈 많고 부동산 부자들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무진인가 무진 무진 백호 일주가 무진인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기운을 줬다. 그런데 특히 만약에 이게 건달들이 건달들이 있으면 물질을 갖고 서로가 치고받거든요. 아니면 돈 문제 돈과 여자자가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재물과 여자 문제로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칼부림이 날 수 있겠죠. 항상 사건되는 여자가 있고 돈과 개입이 있다. 이게 백호대사를 해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주를 주셨습니다. 주인공이 사주를. 여기도 백호대사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값진 값진 일주의 값진을 가지고 있다. 개사월 신미 개축 이렇게 지금 사주의 구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축 신미 개사 값진 개유 개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91년생의 30세 남자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백호대사를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백호대사를 있는데 자교의 균약 옆에 글자에 보면 유 합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해제가 됩니다. 합에 의해서 백호대사를 문제가 희석이 되고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백호대사를 기운 자체가 약하다.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편제를 깔고 있어요. 편제 편제라는 것은 재물과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간목 자체가 이렇게 편제를 깔고 있으면 대부분이 이성문제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뭐냐 혼선이 있다. 그것만큼은 정확하다. 이분이 저에게 주시면서 냉정한 사주 분석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 결혼하고 난 이후에 편제 다른 여자를 얼마든지 기회나 주면 품겠다. 이것을 대기상태에 있다. 이분이 이야기해 주면 대기상태는 기회나 주면 품겠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 이성에 기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와 오자에서 공협의 5가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얼마든지 기회나 주면 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돈과 여자에 대해서는 이 사주는 욕심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사주는 고집을 셉니다. 고집을 세고 자주 세게 강하게 간섭하면 더 싫어해요. 그다음에 이런 사주는 여우과가 아니라 공과입니다. 우직해요. 그런데 이 간목 자체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뭘 원하느냐 여기에는 식신경이에요. 식신인데 수혜기운 자체가 엮여서 공급을 해 줬는데 간목 자체는 간목은 근본적으로 정화와 경금을 좋아한다. 간목은 정화와 경금을 좋아한다. 얘가 있어야 성립이 되죠.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신금 자체가 있고 금이 있고 진육금이 있고 금이 있어요. 금기운 자체가 많아요. 금이 많다. 그러면 뭐냐 도끼는 이미 많이 됐다는 거죠. 도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 형성 자체는 많이 돼 있다. 나무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톱은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뜰감을 쓸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화 경금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여기에서 정화를 보자 정화를 이렇게 여기 지장관에 숨어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간목 자체는 이미 간목은 이런 사주는 뭐냐 어떻게 볼 수 있냐 나무가 있는데 바위는 많이 있어요. 도끼는 많이 있어요. 잘라서 쓰려고 하는데 불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나무를 쓰려고 하니까 얘가 장작이 아니고 성냥개비 같더라. 사주가 뭐냐 자라라 좀 덜 자랐다는 걸 이야기하죠. 사주에서 아직은 이 사주가 뭐냐 금의 기운이 많았다는 것에 많이 자기 스트레스가 심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 쫄았다 이걸 쫄고 쫄고 쫄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뭐냐 마치 이게 바위 위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풀처럼 있다. 그러니까 깊게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란 것이 아니라 작게 자랐다 잘게 자랐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자는 또 여기저기 쳐다보지만 자기가 품을 쓰는 경우는 좀 얕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작으니까 이렇게 보겠죠. 이때 이 때 감목 자체는 필처럼 바주합니다. 큰 소람으로 볼 수가 없고 작은 나무에 해당이 된다 이걸 얘기해요. 덜 자랐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는데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구대운이에요. 구대운 자체 임진 신료 병인 귀축 모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9 19 29 39 49 현재 경인대운 인과 졸고 묘 같은 묘 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묘 는 습한 기운 습목 예요. 아무 해당사항 전혀 잘할 수가 없다고 잘할 쓸모 가 없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인이 들어오면서 반전의 기미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들어오면서 이 사주를 조금 틀이 갑자기 틀이 커져요. 이제 좀 자라기 시작했네. 좀 떼깡 쓸만하네. 그런데 언제 쓸만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민연과 이민연과 을사 병호 정비년이겠죠. 얘는 4, 5년 후 을사 병호 이때를 잘 참고해봐라. 이때부터 이 사주가 병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죠. 이 시기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민 2021년도 내년 10월달 넘어서 이 사주가 내년 10월달 넘어서 내후년에 이 사주가 뭔가 직장진로 문제에서 변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격이 좋아져요. 맑아져요. 여기서는 더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신축전에는 시축에는 이 감목 자체가 여자를 사귀어요. 사귀는 누구냐. 연상 누나 같은 여자를 사귀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문제는 올 10월에서 내년 12월달 사이에 들어가면 여자를 사귀라 그게 연상일 수가 있다. 아니면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조숙한 아가씨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아가씨는 괜찮아. 사귀어 볼 만해. 그 사귀에서 나가는 것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이 사주는 여자를 한번 사귤때가 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언제야 올 10월에서 내년 10월달 인데 이 아가씨는 철저한 아가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아가씨를 한번 사귀어봐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이때부터는 서서히 운을 나갔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39세까지는 밖에서 많이 왕상하게 움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주는 내근직 안 돼요. 내근직 지원하면 절대 내근직해서 다시 외근직으로 가게 됩니다. 차라리 39세에서 39세까지는 밖에서 왕상하게 영업할 수 있는 색깔 하나 단 아직은 사업은 좀 아니다. 사업에 대하여서 아직은 좀 생각 말아라. 그래도 만약에 해야겠다면 이런 상황 이 때의 상황에서 참고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래도 운세 흐름 자체가 이 나무가 쓸 수 있고 이 나무가 장작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장작으로 감목을 쓰여야만이 격이 성립이 되고 가장 그때가 대박을 칩니다. 얘는 쭉해서 써줘야 대박이 돼요. 이때 활활 타러 쓰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 얘가 아무리 구성을 봐도 얘는 뭐냐면 솔까지 맡겨주지 못하는 솔까지 어떻게 큰일을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저는 설명하고 이것이 언제 파기냐 내년 양력 11월 7일 그리고 22년도 괜찮아지고 을산연 병원 정리에는 괜찮다 이때 대원과 대원에서 크게 합이 이루어지니까 이때야말로 찬스를 잡아서 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백호대살 이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의미가 아무 없어요. 단지 뭐냐 여자 문제에 대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지 이게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살면서 이 사주가 현명죄사를 겪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어떤 문제만 이가 여자 문제만 그렇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갖고 조금 골치 아프겠구나 이때 기축 때문에 부동산 갖고 잘못 투자해서 좀 이때가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 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뭐냐 이 사주에서는 그 부분을 갖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보자면 갑질이라는 것은 이 속에 어머니가 한 응어리가 많은 사람이다. 한 많은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많은 어머니. 너에게 있어서 너희 어머니는 한이 많다. 응어리가 많다. 왜 그럴까? 너희 아버지 문제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어머니가 왜 가슴에 응어리를 갖고 있느냐. 어머니의 응어리 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감옥 자체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은 뭐냐. 뭔가 이제는 움직이고 나갈 수 있는 때가 왔다. 내년 11월 7일부터 나가자. 그러나 올 10월부터 내년에는 여자를 만나라. 괜찮다. 그러니 여자 아내 감옥으로서는 괜찮다. 철제를 안 하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호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동영상을 저에게 찍어달라고 너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잘 아니다. 언제 발발하느냐.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데 상대가 백호대사를 갖고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여튼 강한 살길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나 사주 구성이 워낙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통의 백호대사를 과 백호대사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금상청화 괜찮다. 두랭중 다행이다. 괜찮다. 궁합에서는 그런 것은 우선권으로 보게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